안녕하세요. 쇼개될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히템은요, 짱! 팬더 스트랩이에요. 오랜만에 팬더 스트랩. 볼 그루브 가죽 스트랩입니다. 얘는요, 섬세하게 한 땀 한 땀 작업이 된 빈티지 가죽 스트랩입니다. 전체적으로 2.5인치 너비로 편안한 착용감이 진짜 일품이고요.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, 가죽이니까 뛰어난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좋겠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다리 형태의 길이 조절부가 있어서 좀 더 예쁘게 밑쪽으로 이렇게... 저는 이런 사다리 형태가 좋더라고요. 길이 조절할 땐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클래식 빈티지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클래식 디자인. 얘는 지금 브라운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블랙 모델도 있어요. 브라운과 블랙 두 개.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죽인데요. 진짜 천연 소가죽 같은, 근데 뭔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맨들맨들해요. 되게 맨들맨들하고 뒤에는 보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. 스웨이드는 아니고요. 스웨이드보다 좀 더 맨들맨들한 이것도 되게 얇은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감도 굉장히 예쁘고요. 전체적으로 이런 뭔가 낡은 느낌의 빈티지 느낌. 하지만 진짜 좀 가공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받는 그런 스트랩입니다. 제가 뭐 스트랩이 웨어러블 해가지고 기타리스트들, 플레이어들의 패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. 스트랩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공유한 성향이나 아니면 그날그날 느낌에 따라 바꿀 수 있잖아요. 가죽 스트랩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얘는요. 정가가 8만 원대예요. 8만 400원? 이 정도인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6만 4천 3백원. 아 거의 2만 원대가 훅 빠져나가는 느낌이죠. 지금 가죽 스트랩 구매하기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. 팬더 볼그룹 가죽 스트랩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보세요. 계실 수 있을까요? 보여주신 особенно 140원? 사랑하는 고mm rewardiring기 좋은 소유. 뭐 좀 부르세요? 사랑하는 금방자의 dav Savi어의 주인은 재미없어 로마운 사실상으로.